물망초 세그루 옛날 옛날 일입니다. 수태골은 해발 1,000미터가 넘는 험한 오성산 기슬대에 자리한 화전밑 마을입니다. 세상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깊숙한 산골에 모두 십여 호나 될까 지붕이 썩고 기둥이 기울어져 고쓰러질 듯한 오두막집들이 나뒹굴듯 자리잡고 있었지요. 이른 봄이었습니다. 산새들이 종일토록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로 산속은 생기가 속기 시작했고 나무들은 새싹을 키우기 위해 물줄기를 열심히 빨아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냇물 흐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집집마다 곡식은커녕 시감자까지 자취를 감춘 충군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보릿고개이긴 했지만 시감자까지 바닥이 나기는 처음이라고 했죠. 수태골은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모두들 산으로 갔어요. 종일 산나무를 뜯어야 새끼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만 어둑한 방에 부은 얼굴을 하고 누워 기침을 콜록거릴 뿐이었습니다. 좀 더 깊숙이 외진 곳에 월순 내 집이 있었습니다. 산밤나무 기둥이 몹시 기울어지긴 했지만 마당은 깨끗이 쓸어놓았습니다. 월순은 뒷곁 작은 밭자락 끝에 헬슥한 얼굴로 무표정한 채 한동안 손가락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쪼그리고 앉은 앞에 조그만 사깃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꺼질 듯 한숨을 쏟고 나서 월순은 힘없는 시선으로 가파른 산비탈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순아 꼭 어머님 곁에 있거라 얼른 고기를 구해올게 입술을 깨물며 나간 오빠이긴 하지만 무슨 수가 있어서 나간 것도 아니니 분명 어깨를 늘어뜨리고 맥없이 돌아올 것입니다. 고개를 떨구는 월순의 귀에 어머니의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한 몸도 이 지경인데 몸져누워 사흘씩이나 순간 눈물이 월순의 기력 잃은 동공을 적셨습니다. 월순은 결심한 듯 손가락을 내려다보지 않고 그래로 인지를 가져가 물어뜯었습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이 아파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깃그릇 위로 한참만 해야 겨우 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산을 열두 번도 더 넘어야 있다는 마을로 간 오빠는 지금쯤 어느 산고개를 넘다가 기진해서 쓰러졌는지 모를 일입니다. 월순은 또 손가락을 물어뜯었어요. 그러자 피가 줄줄이 사깃그릇 안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걸 좀 드세요. 간신히 눈물 자국을 지운 월순은 사깃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 누우며 푹 꺼진 눈을 반쯤 떠 의아한 시선으로 월순을 바라보았지요. 그게 뭐냐. 소피를 조금 얻어왔어요. 원기에 좋다고 해서요. 드셔보세요. 소피? 아니, 그 귀한 것을 어디서 구했더냐. 겨우 한 모금인데 이것쯤이야 못 얻겠어요. 어서 드세요. 오냐, 수고했다. 그런데 내 손가락은 왜 그러냐. 헝거포로 싸맨 손가락을 어머니가 본 것입니다. 월순은 세그머니 손가락을 뒤로 감추며 좀 전에 다쳐서 헝거포로 싸맸어요. 가시에 조금 찔린걸요, 뭐. 그러면서 애써 웃음을 지어보였습니다. 이때 방문이 살며시 열리면서 오빠 월남이 들어왔습니다. 그도 식이 그릇을 들고 애써 웃어보이며 월순의 곁에 앉았어요. 월순은 오빠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벌써 그 멀다는 동네에 다녀올 리가 없는 노릇이었어요. 핏기 잃은 오빠의 얼굴에서 월순은 심상치 않음을 느꼈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걸 좀 잡수셔요. 그건 또 뭐냐.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아니, 그 귀한 것을 어디서 구했단 말이냐. 이까짓 한 점쯤 어디선들 못 구하겠어요. 어머니는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말끝을 흐리면서 잠시 찡그렸던 아들의 표정에서 그리고 수태골에 있지도 않은 쇠피와 돼지고기에서 생겨난 의심이었지요. 어머니는 아들 월남이의 아래위를 견눈으로 훑어보다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아니, 너 허벅지에 베어 나오는 핏자국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뛰어오다가 그만 넘어져서 조금 다쳤어요. 뭐라고? 어디 좀 보자. 어머니가 길을 써서 일어나려는 것을 월순이 울먹이며 말렸습니다. 그러자 월남이가 주춤 물러서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분명한 표정으로 대답하자 사기글을 두 개 속에 담긴 피와 살점을 뚫어지게 보던 어머니가 벼랑감 미친 듯 벌떡 일어나 앉으며 두 남매를 무섭게 쏘아 보았습니다. 어디서 소스님이었을까요? 일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두 남매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느 구석에 남아있던 눈물인지 방울방울 방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 못된 것들아 도대체 이 짓들이 뭐란 말이냐. 내가 무슨 천벌을 받아 죄를 지었기에 자식들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단 말이냐. 이 철없는 자식들아. 세라저 오열하며 흐느끼는 어머니의 곁에서 서럽게 울던 월순이는 이상한 예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혼수상태였어요. 남매의 지극한 효성에도 어머니의 병화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날부터 더욱 걷잡을 수 없게 악화되어 갔지요. 의원이란 글자도 모르는 수태골의 남매는 이웃 사람들의 말대로 갖가지 약초를 다 써보았지만 소용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음, 아주 몹쓸병이로군. 살인문 밖에서 낯선 노인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머리맡을 지키고 앉아있던 월순이는 이상히 여겨 밖으로 나와 보았어요. 흰 긴 수염에 놓이는 갓에 쓰고 지팡이를 든 노승이었습니다. 방금 뭐라 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보기 드문 몹쓸병을 앓고 있다고 했지. 대사님은 저희 어머니의 병안을 보지도 않고 어찌하십니까? 다 아는 수가 있지. 대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 방도를 가르쳐주세요. 대사님, 제가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월순이는 덥석 노승의 옷소매를 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효성이 지극하니 안이 가르쳐줄 수도 없고 이 약병엔 서른세 가지의 약초를 구해 다려먹어야 해. 가르쳐주세요. 전 그렇다면 약방문을 적어주지. 그런데 단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아무 효엄이 없네. 노승은 잠깐 사이에 줄줄이 적어주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월순이는 고마움에 살해할 길이 없어 노승의 뒤를 쫓으며 대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뇌시온지 저에게 조남이라도 일러주고 가시지요.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노승은 한참 말없이 걷기만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병이 나야 말이지 그건 알아서 못하나 잘들이 깨나 끝끝내 노승은 자신을 밝히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월순이는 기쁨에 어쩔 줄 모르며 집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머니 살았어요. 걱정 없게 되었어요. 이튿날부터 남매는 산속을 헤맸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으며 종이를 헤매도 피곤한 줄을 몰랐지요. 절로 기운이 속고 생기가 나서 한 가지 약초를 구할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남매는 깨닫지 못하고 날이 밝으면 산을 노르고 어두워지면 내려와 맨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몇 날이 흘렀을까요? 남매는 캐다 놓은 약초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어머니 병원이 낫게 되었어. 그렇지 월순아? 정말이야 이젠 죽는데도 한이 없겠어 오빠. 두 남매는 기쁨에 넘쳐 눈물까지 흘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나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다 있는데 모연실이 없어. 모연실이? 내일은 꼭 구하자 월순아. 그러나 모연실은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며칠 몇 주일에 걸려 속속들이 산속을 훑어도 모연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모연실을 구하지? 발바닥이 보르트다 못해 피가 흘렀습니다. 남매는 더 이상 산속을 헤맬 기력조차 없었어요. 그래도 온 산속을 헤매고 또 훑었습니다. 도저히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은 몸을 새벽 어스름이 밝으면 또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숨이 넘어갈 듯이 월순이가 고함을 질렀어요. 오빠 모연실이야. 어디? 월순이가 가리킨 험한 바위가 있는 벼랑 뒤쪽에 정말 모연실이 있었습니다. 모연실은 바람결에 푸른잎을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이게 꿈일까? 남매는 가파른 벼랑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아픈 것도 온몸이 견딜 수 없이 피곤한 것도 있고 남매는 벼랑을 기어 올라갔어요. 가파른 벼랑은 험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안간힘을 쓸수록 발이 미끄러워 온몸은 땀으로 흘러 넘쳤지요. 그래도 차츰 모연실이 가까워진다는 단 한가지의 바람은 남매에게 더 없는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모연실과는 한길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연실이 있는 곳은 더 이상 오를 데 없는 깎은 바위였어요. 남매는 하는 수 없이 옆으로 돌아 바위 위로 올랐습니다. 아래는 까마득한 벼랑이었습니다. 아무리 엎드려 손을 뻗어보아도 모자랐어요. 어쩐다 오빠가 손을 잡아줘 내가 내려갈 테니 그렇게 할 밖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위험천만의 일이긴 했지만 그들은 무섭지가 않았어요. 꽉 잡아 걱정마 오빠 월순의 손이 모연실 쪽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이젠 뽑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모연실에 닿으려던 월순이의 손이 갑자기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월순아 모연실이 아니야 이건 잡초야 뭐라고 이에 속의 이럿 이럿 별 이럿 한 동네 연보니까 그들 남매를 발견하고 기겁해서 산을 황급히 뛰어내려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산 아래에서 미친 듯 울부짖으며 뛰어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매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남매를 보고는 와락 달려들어 마구 흔들어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살려달라고 아들과 딸을 내놓으라고 울부짖었지요. 이때였습니다. 월남이가 가늘게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건 어머니가 마구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을 때부터 시작한 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월순이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전신이 으깨어져 흘러나온 피가 완전히 굳어 죽음을 예고하고 있었지요. 그 후 월순이가 비명에 간 날 미친 듯 날 뛰었던 어머니는 가신 듯 병이 나았고 이어 오빠 월남이도 왕쾌되어 평생 동안 동생 월순이를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300년이 지난 오늘 아직도 오성산에는 선녀바위가 있는데 월순이가 죽은 일이 있은 뒤부터 그 바위가 선녀처럼 보여 선녀바위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청길 벼랑인 이 선녀바위엔 사시사철 세 그루의 물망초가 피어 지낸 날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아들과 딸의 미소가 어린 때문일 거라고 이 지방 사람들은 믿고 있다고 합니다. 처녀의 지혜 나라가 아주 어지러운 때였습니다. 간신들이 서로 싸우고 세금을 훔쳐 나눠가졌습니다. 가뭄과 홍수로 백성들은 식량이 없어 거지처럼 떠돌아 다니거나 산속에 들어가 산적이 되었습니다. 왕은 밤낮으로 고민했지만 어지러운 나라를 잘 다스릴 지혜가 없었습니다. 내 능력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 능력을 이용하면 되는데 누굴 믿고 나라를 다스릴까 주위의 논통 간신들 뿐이니. 왕은 점점 몸이 야위어 가고 밥맛도 잃었습니다. 옳지 지혜롭고 총명한 왕비를 얻자 그러면 왕비와 함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방 가문도 필요 없고 인물도 상관없다. 다만 지혜가 뛰어나고 마음이 넓은 여자를 골라 왕비로 삼으려 하니 왕비가 되고 싶은 자는 이달 말까지 서울로 올라와 선을 보도록 하는 방을 붙여라. 팔도 강산에 왕비를 구한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처녀들이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선을 보는 방법은 왕이 낸 문제의 답을 알아맞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궁 앞마당에 모인 처녀들을 한 바퀴 둘러보고 첫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해가 뜨는 곳과 지는 곳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처녀들은 문제를 풀려고 모두 골똘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삼배치마 저고리를 수수하게 입은 백두산에서 온 처녀가 왕 앞에 나섰습니다. 그래, 답이 무엇인고? 백두산 처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녀가 생각하기론 해가 뜨는 곳과 지는 곳 사이의 거리는 하루거리입니다. 왕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신하들도 맞다 맞다 하며 박수를 쳤지요.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고? 왕이 다시 문제를 내자 여기저기서 소곤거렸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처녀 여러 명이 앞다투어 대답했습니다. 구만리, 장천이란 말이 있듯이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는 구만리가 틀림없다고 생각하옵니다. 아닙니다. 당나라 현장이 인도를 다녀온 거리가 십만 팔천리라 하니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도 이보다 멀다고는 생각되지 않사옵니다. 이렇듯 여러 대답이 나왔으나 왕은 신통치 않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때 백두산 처녀가 다시 왕 앞으로 나와 대답했어요.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는 눈 한 번 감았다. 뜨는 사이의 거리입니다. 왕은 이번에도 무릎을 쳤습니다. 음, 다음 문제는 좀 더 어렵느니라. 잘 듣고 대답하도록 하여라. 참말과 거짓말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고. 이번에도 백두산 처녀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참말과 거짓말 사이의 거리는 두 귀 사이의 거리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왕은 그 해석을 듣고 싶었습니다. 한쪽 귀로 들으면 사리를 판단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나 양쪽 귀로 들으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판단하게 된다는 이치이옵니다. 왕은 백두산 처녀의 대답을 듣고 덩실덩실 춤추며 총명한 왕비를 얻게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백두산 처녀를 왕비로 맞은 왕이 왕비의 말을 듣고 나라를 다스리자 금방 웃음이 가득한 나라로 변했습니다. 백성들도 모두 왕비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간신들은 왕비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이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왕비를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비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왕비는 이제 왕보다 더 인기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비를 여왕으로 사무려 하고 있습니다. 왕비를 백두산으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이제 나라가 좋아졌으니 왕비를 떠나보내십시오. 날마다 간신들은 왕을 들복갔습니다. 왕은 할 수 없이 왕비를 백두산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왕비, 신하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소. 내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소. 용산과 옥샘만 빼고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왕비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잔치나 열어주십시오. 왕은 왕비의 소원대로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왕은 섭섭하여 술을 많이 마셔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고 말았습니다. 왕비는 취한 왕을 가마에 태웠습니다. 여봐라 백두산으로 가자. 가마꾼은 영문도 모르고 왕과 왕비를 태우고 백두산으로 갔습니다. 왕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백두산에 있는 오두막 아니었어요? 이게 어인일이오. 내가 왜 여기 와 있단 말이오. 왕은 기가 막혔습니다. 저에게 소원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셨지요. 그랬지. 제 소원은 바로 구강과 함께 있는 것이옵니다. 여기서 농사나 지으며 같이 살게 해주세요. 안 돼요. 나는 백성들을 잘 보살필 책임이 있는 왕이오. 어서 가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오. 신하들 말만 듣고 왕비를 내쫓으려 했던 내 잘못이 큰 것 같소. 어서 함께 궁궐로 돌아갑시다. 왕은 잘못을 뉘우치고 왕비를 데리고 궁궐로 돌아와 간신들을 모두 잡아가 두고 왕비와 함께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꽃사슴과 산삼 옛날에 백두산 천지는 하늘에 사는 선녀들이 목욕을 하던 곳입니다. 보름달이 둥실 떠오르면 선녀들은 날개옷을 펄럭이며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헐헐 벗어버리고 차디찬 물속으로 첨벙첨벙 뛰어들곤 했습니다. 그날도 선녀들은 목욕을 왔습니다. 어리다고 목욕에 끼지 못하던 막내 천녀도 오늘은 같이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에게 어지간히 졸랐지요. 처음 땅에 내려온 천녀에게는 모든 게 낯설고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언니들은 내려오기 무섭게 옷을 벗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신기한 천녀는 목욕 생각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울창한 수풀이며 풀꽃들이 마치 자기를 기다린 것처럼 보였거든요. 달빛에 비친 산 모습은 더 그랬습니다. 이렇게 백두산의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아 넋을 잃고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천녀는 자기도 모르게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조금 걸어 들어가니 천녀 앞에 하늘 궁궐만큼이나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위 한 모퉁이에 웬 청년이 걸터앉아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달빛으로는 피리 부는 청년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그 소리만큼은 너무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떡 놓고 듣고 있던 천녀는 언니들이 찾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피리 소리를 더 듣고 싶었지만 그날은 그날은 하는 수 없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했지요. 하늘에 올라가서도 천녀는 다시 목욕 갈 날만 기다렸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음악 소리를 들어도 그 피리 소리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생각도 작고 났습니다. 분명한 모습을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달빛에 비친 옆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몇 번 목욕하러 오는 동안 천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청년과 피리 소리만 남았습니다. 한 번은 천녀가 바위를 찾아갔지만 웬일인지 청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런 적이 없었기에 천녀는 걱정이 됐습니다. 청년이 나타나길 기다리며 바위 주변을 서성댔지요. 그러다 천녀는 바위 아래에 있는 동굴을 보았습니다. 깊지 않은 동굴이었는데 들어가 보니 옷가지와 자잘한 살림살이가 몇 점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 피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청년이 사는 곳이었어요. 천녀는 자기 집이라도 되는 것처럼 옆에 늘어져 있던 것들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자루를 뒤졌습니다. 쌀은 없었지만 있는 잡곡과 감자를 가지고 저녁을 지었습니다. 천녀가 밥을 다 해놓고 바위 뒤편에 앉아 있는데 청년이 망태기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멋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매도 서글서글한 게 천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누가 빨래에다 밥까지 해놓았나 청년은 동굴 하늘 휘휘 돌아봤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밥을 먹고 피리를 들고 나와 늘 알던 자리로 가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바위 뒤편에서 지켜보고 있던 천녀는 청년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귀신이냐 사람이냐 네가 사람이라면 말을 해라. 풍겨운 향내에 감았던 눈을 뜬 청년은 소세라치게 놀라 말했습니다. 천녀는 당황한 청년에게 그동안의 일을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인간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백두산에서 살게 되었지요. 하늘에서는 천녀가 돌아오지 않아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답답한 어머니는 가장 가까운 남동생 금강산을 불러 천녀를 당장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금강산은 금세 백두산으로 내려와서 이잡듯 뒤졌지요. 하지만 끝내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짐작한 천녀가 나뭇단으로 나뭇단으로 동굴 잎구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금강산을 보며 어머니는 별수없이 천황을 찾아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천황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어머니는 천황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변술 대신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어떤 벌이 내리더라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천황의 분노가 워낙 커서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넌 지금 당장 백두산으로 내려가라 그리고는 천녀 그년을 찾아 풀로 만들어버려라 아울러 천녀를 땅에 남게 한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도록 해라 재빨리 들어온 변술 대신에게 서리빨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구 하나 옆에서 얘기할 틈도 없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변술 대신이 천황 앞을 물러나자 어머니도 그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변술 대신에게 천녀를 풀로 만들더라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습니다 변술 대신은 고개를 끄덕인 뒤 백두산으로 갔습니다 변술 대신의 눈은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없다고 하늘 나라에서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만큼 비상한 눈을 가져 둔갑술을 부린다 해도 변술 대신의 눈을 빠져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는 줄도 모르는 천녀의 인간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인 천황이 자기를 예뻐했으니 큰 벌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천녀가 약초를 캐러 나가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늘 혼자만 있어서 오늘은 같이 가자는 것이었지요 약하디 약해베는 천녀를 데리고 갈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천녀는 옷도 바꿔 입고 머리에 빨간 수건까지 동염했습니다 천녀의 뜻이 하도 강해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같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같이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냈습니다 천녀가 산을 잘 타서가 아니라 둘이 함께 다니다 보니 그만큼 힘이 덜 들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던 귀한 약재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되니 벌써 망태기는 약초들로 가득했어요 그동안 별로 따지 못했던 영지나 불로초도 오늘은 유난히 더 많았습니다 소나무 그늘을 찾아 자리 잡은 두 사람은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낮잠을 잤습니다 천녀는 이내 잠든 남편의 머리맡에 앉아서 빨간 수건을 벗어 흐르는 땀을 닦아주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잠결에 자신을 부르는 애처로운 아내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아내는 없고 아내가 있던 자리에 빨간 달을 머리에 인 풀 한 폭이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천녀 안타까운 남편의 목소리가 백두산 골고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는 목소리는 없고 되돌아오는 메아리만 남편의 귓전에 맴돌았지요 정신없이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던 남편이 다시 소나무 그늘을 찾아온 것은 뉘엿뉘엿 넘어가던 해가 백두산 봉우리에 마지막으로 걸렸을 즈음입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따스하던 곳이 이제는 그저 새산한 바람만 스쳐갔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나지 않아 바닥에 누웠어요 천녀와 함께 지낸 며칠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뒹구는 나뭇잎 소리가 들리는 둥 많은 둥 뒤척이던 청년은 막 잠이 들었습니다 남구님 소녀는 아버지인 천왕의 벌을 받아 산삼이란 풀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붉은 달을 쓴 저를 보시면 반겨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잠이 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빨간 수건을 둘러 쓴 천녀가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는 남편을 뒤로 하고 이내 사라져버렸지요 잠에서 깬 남편의 애절한 목소리가 백두산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천녀를 잡지 못한 아쉬움에 잠겨 있을 때 어렴풋이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천녀가 있던 자리에는 아까 보았던 빨간 달을 쓴 풀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천녀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산삼을 잡는 순간 남편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뻗은 두 손은 어느새 동물의 두 발로 변해 있었어요 산삼 옆에는 꽃사슴 한 마리가 산삼을 보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천녀와 청년은 사랑을 하다 결국 산삼과 꽃사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산삼의 붉은 꽃은 그때 천녀가 머리에 썼던 빨간 수건이 남은 것이랍니다 그리고 꽃사슴의 안락달락한 무늬는 청년이 소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잘 때 햇빛이 아롱아롱 몸을 비쳤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답니다 신삼봉 이야기 콩씨와 유씨는 한마을 사람들로 백도산에서 약초를 캐서 먹고 살았습니다 형님 아우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두 사람은 늘 같이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약초를 많이 캐지 못해도 언제나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내려왔습니다 밤에 산을 돌아다닌다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그만 산에서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약초를 너무 조금 캐서 더 캐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날따라 달이 참 밝아서 어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두 사람은 망태기를 챙겨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망태기를 지고 두세 발 옮겼을 때 어디선가 두렁거리는 사람들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있던 뒤쪽 회교로 된 산봉울이 위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분명히 사람 소리가 맞지요 유씨가 호기심과 두려움이 반반석힌 얼굴로 공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 깊은 밤에 누가 산속에서 저렇게 놀고 있을까 들려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몇몇 사람이 술상을 차려놓고 앉아서 웃고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우리 한번 올라가 봅시다 괜찮을까 만약에 나쁜 사람들이라면 공씨가 약간 주저했습니다 그런 공씨를 유씨가 잡아 끌면서 말했습니다 형님도 이 산을 어디 우리가 한두 번 올라왔소 저 사람들도 약촉해 낸 사람들이겠지요 그래 좋아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산봉울이로 올라갔습니다 봉우리에 올라가 보니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향기만 폴폴 풍겨왔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멍하니 섰다가 내려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밤이 되어도 쉽사리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흑 봉우리 산에서 사람들 말소리가 들려오고 그들이 올라가 보면 사람들은 없곤 했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은 마치 귀신에게 홀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유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우리가 먼저 해가 지기 전에 흑 봉우리 산에 올라가서 숨어 있기로 합시다 좋아 오늘은 깊이 있고 어떤 사람들인지 구경해 보세요 두 사람은 점심을 먹은 뒤 일제감치 흑 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흑 봉우리 맞은편 조금 높은 곳에 있는 널찍한 동굴 속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보름이라 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랐습니다 둥근 달이 하늘 한복판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흰 수염을 들이온 늙은이들이 하늘에서 흰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흑 봉우리로 내려왔습니다 유씨와 공씨는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늙은이들은 널찍한 방석돌 위에 둘러앉아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늙은이들은 모두 신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주제는 약초인 듯 했습니다 늙은이들은 서로 자랑하듯이 약초 이름과 효과들을 얘기했습니다 몇백 가지 약초 이름과 달이는 방법, 나는 곳들을 얘기했습니다 유씨와 공씨는 자기들이 아는 약초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약초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도 많이 떠들어댔기 때문에 한 가지도 똑똑히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력이 점점 밝아오기 시작하자 신선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유씨와 공씨는 그제야 동굴에서 나오며 자기들이 본 사실이 신기해서 어쩔 줄 몰랐지요 우리가 신선을 봤다 형님 기분이 어떻소? 뭐 그냥 얼떨떨하다 그들은 신선들이 앉아있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뭔가 남겨놓은 게 없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짙은 향기가 확 풍겨오는데 간밤의 신선들이 얘기하던 자리에 약초들이 잔뜩 자라 있는 겁니다 형님, 이건 전부 약초들 아닙니까? 맞아,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되었네 어서 이 약초를 캐어 가지고 가세 공씨는 허겁지겁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씨는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공씨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이건 신선들의 약초가 아닙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데 함부로 손을 대선 안 될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소리, 밤이나 되어야 내려올 신선들인데 뭐 걱정하고 그러나? 그리고 누가 캐어 가지고 갔는지 알턱이 있나? 공씨는 유씨의 말을 들은 채도 않고 약초 캐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유씨는 찟찟 혀를 찼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 공씨는 막태기 하나를 약초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들만 골라서 캐으니 그 값은 엄청날 것이었어요 공씨는 만족한 얼굴로 손을 탁탁 털면서 말했습니다 어이 동생, 자네도 어석하게 나는 그만 내려가야겠어 공씨는 망태기를 메고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생, 나 죽네 유씨는 순간 신선들이 화가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씨는 공씨가 파헤치고 짓밟아 놓은 약초들을 흙으로 잘 갈무리 했죠 돌개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남쪽에서 흰 뭉개 구름이 둥실 떠왔습니다 유씨 앞으로 다가온 구름 속에서 한 늙은이가 내려왔습니다 어젯밤에 보았던 신선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들은 자네와 공씨가 부지런히 약초를 갸러 다니길래 일부러 내려왔던 걸세 자네들의 성실한 생활에 감동해서 도와주려고 그래서 많은 약초 이름도 알려주고 그 효과도 일러준 것이야 그런데 공씨는 욕심이 너무 많았어 그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지 앞으로 열심히들 살게 유씨가 고개를 숙였다가 들어보니 신선은 벌써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유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막 산을 벗어나려는데 까마득히 높은 나무 위에서 공씨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 나 좀 내려주게 공씨는 큰 소나무 꼭대기에 걸려있었습니다 유씨는 공씨를 도와서 내려오게 한 뒤에 신선이 했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공씨가 멋쩍은지 머리를 툭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맞아 괜한 욕심을 냈어 우리 전처럼 부지런히 살기로 하세 유씨는 그런 공씨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신선들이 내려왔다는 헬그로 된 이 봉우리는 백도산의 백운봉과 지관봉 사이에 있습니다 이 봉우리를 사람들은 신선봉이라 부르고 있답니다 약수가 된 물 하늘나라의 옥황상제에겐 황하와 상하라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황하와 상하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행복했으나 꼭 한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예 상하야 우리는 이날 이때까지 세무살이 되도록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황하가 투덜거리자 맞아요 언니 나도 내 얼굴이 보고 싶어요 하고 상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안되겠다 상하야 우리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졸라보자 잠에는 곧장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황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어서 거울 좀 구해주세요 어머니가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간세상을 다녀온 선녀한테 들었는데 그곳엔 거울이 있답니다 좀 구해주세요 상하도 어머니에게 졸랐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곱고 예쁘단다 거울에 얼굴을 비춰봐서 못하겠니 하지만 자매는 어머니 말은 들은 채도 않고 예뻐다니까 더 보고 싶어요 어머니 거울 좀 구해주세요 네? 하고 칭얼댔습니다 애들도 참 그래 어디 한번 구해보자 어머니는 귀여운 두 딸의 부탁을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했습니다 어머니는 인간세상에 선녀들을 내려보내서 여기저기 알아보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선녀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백두삼 백운봉이라는 곳에 사는 신령이 거울을 만들 줄 안다고 합니다 오 그러냐 어머니는 기뻐하면서 얼른 백운봉 신령을 하늘나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백운봉 신령은 곧 하늘나라로 불려 올라왔어요 어머니는 신령을 반가이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사람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만들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 어렵지 않은 일이지요 신령이 허연 수염을 쓸어내리며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내 딸들이 하도 소원을 하니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네 하고 부탁했습니다 좋습니다 선녀 한 명을 저와 같이 보내주시지요 바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소 어머니는 신령을 잘 대접하여 내려보냈습니다 백두삼 백운봉으로 내려온 신령은 백운봉에 널려있는 옥돌 하나를 쑥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갈고 또 갈아서 손바닥 두께만큼 만들었습니다 신령은 만족한 웃음을 띄며 옥돌 겉면을 손바닥으로 쓱쓱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매끄러우면서 반짝 빛이 나는 훌륭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령은 거울 뒷면에 춤추는 선녀들 그림을 그려넣었습니다 거울을 다 만들자 신령은 기분 좋게 웃으며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선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거울을 갖고 가시지요 내가 만든 거울 가운데 가장 잘된 것 같소이다 선녀는 신령에게 고개를 가볍게 숙여 보이곤 거울을 갖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선녀가 거울을 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들은 자매는 뛸듯이 기뻐하며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거울을 보여주세요 황하와 상하는 잠시도 못 참겠다는 듯 서로 다투어 손을 내밀었지요 얘들아 거울은 하나뿐인데 어떻게 둘이 한꺼번에 보겠니 어머니는 두 딸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니가 먼저 보세요 상하가 언니에게 양보했습니다 어머니는 상하에게 착하다고 칭찬한 뒤 황하에게 거울을 건네주었습니다 거울을 건네 받은 황하의 손이 간에게 떨렸습니다 황하는 거울을 손에 들고도 얼른 얼굴을 비춰보지 못했습니다 뒷면의 선녀들이 춤추는 그림을 그려넣은 옷거울이 번쩍번쩍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언니 뭐해요 어서 얼굴을 비춰봐요 어 상하가 보채자 얼굴을 밝게 물들인 황하는 드디어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어머 거울을 들여다보던 황하가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 생각만큼 예쁘지 않기 때문이었지요 늘 봐오던 동생보다 더 예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황하는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동생 상하가 자기보다 훨씬 예뻤던 것입니다 황하는 시무룩한 얼굴로 상하에게 거울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거울이 뭐 있다위야 얼굴을 화장하고 나서 다시 봐야겠어 황하는 황하는 뾰루통한 얼굴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울을 손에 든 상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언니처럼 못나게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거울을 보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얘야 왜 거울을 들고만 있니 그렇게 원했으면서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에 상하는 엉겁결에 거울을 들어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순간 상하는 깜짝 놀랐어요 한 덜기꽃이 밝게 피어오른 듯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이 거울 속에서 웃고 있었거든요 상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운 얼굴이었다니 상하는 너무나 기뻐서 거울의 가슴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때 언니인 황하가 세수를 하고 화장한 얼굴로 다시 나왔습니다 예 거울 좀 줘봐 황하는 거울을 뺐듯이 가져갔지요 그러나 어디 화장한다고 얼굴이 크게 달라지나요? 동생 상하 얼굴보다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황하도 예쁜 얼굴이었지만 상하가 워낙 아름다워서 상대적으로 못나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황하는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망할 놈의 백운봉 영감탱이가 거울을 엉터리로 만들어 보냈어 마구 투덜대던 황하는 오가울을 백두산 백운봉을 겨냥해서 휙 집어 던졌습니다 이 일을 어쩌지요? 마침 신령은 백운봉 꼭대기에서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오가울은 그대로 백운봉 신령 정수리에 내려 꽂히고 말았습니다 높은 하늘나라에서 떨어진 오가울에 무시무시한 힘에 백운봉 신령은 그만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신령 정수리에서는 흰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흰피는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와 옥도를 뽑아낸 옥동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신령이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상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인 황하는 잘 죽었다고 깨깨댔지만 상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하는 하늘나라에만 있는 맛난 음식들을 챙겨서 백두산 백운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신령이 죽은 자리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났더니 상하는 목이 말랐습니다 마실 물이 없나 하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옥동에 고인 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물이 참으로 맛깔스럽게 보였지요 상하는 얼른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러자 가슴 속이 시원해지면서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풀리고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백운봉 신령 정수리에서 흘러나온 하얀 피가 말띠맑은 약수로 변한 것입니다 이 옥동물이 바로 지금의 옥장천입니다 백두산 백운봉에 있는 옥장천 샘물은 거울보다 더 맑고 얼음보다도 차갑다고 합니다 옥가오를 던져서 신령을 죽인 황아는 그 나쁜 마음씨가 얼굴을 갉아먹어서 나중에는 마귀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또 원래 원한을 품고 죽은 신령 몸에서 나온 하얀 핏물은 사람을 죽이는 독한물이 되는데 상하가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낸 덕분에 약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콩지천 이야기 조선시대에는 학식이 높고 인품이 훌륭한 선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퇴계 이왕 선생은 배움과 가르침이 깊고 넓은 학자로서 그리고 지혜를 몸으로 실천하는 선비로서 단연 으뜸이셨지요 퇴계 선생의 어머니는 춘천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퇴계 선생은 적지 않은 시간을 춘천에 머물며 공부를 하셨습니다 하루는 퇴계 선생이 책을 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침 그 앞으로 집 안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하인 아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퇴계 선생이 그 아이를 불러세우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야 어서 소염을 먹일 집을 썰어오너라 옛날에는 소라는 짐승이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소의 쟁기를 달아 밭도 갈고 수레를 매달아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아주 쓰임새가 많았지요 그래서 농부들은 소를 아끼는 정성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 소에게 먹이는 걸 소여물이라고 부르지요 소여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쌀 그 쌀이 벼에서 나오는데 벼에 알알이 붙어있는 나달 그러니까 쌀알을 다 털어낸 걸 집이라고 합니다 그 집을 모두 모아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퇴비에도 쓰고 또 소여물에도 사용하거든요 집을 잘게 썰어서 커다란 솥에 물을 붓고 한동안 끓이면 그게 바로 소여물이 된답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이 하인아이에게 소여물 만들 집을 썰어오라고 말한 데는 해가 쨍쨍한 대낮이었어요 하인아이는 그런데 소여물 만들 집을 썰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이 시키신 일이니까 해야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은 분인데 이런 때에는 그런 일을 시키는 이유가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열심히 집을 썰었지요 이 정도면 선생님도 만족해하시겠지 아이는 자신이 썰어놓은 집이 수북하게 쌓인 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여물을 끓일까요? 소여물에 쓸 집을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솥에 물과 집을 넣고 끓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선생은 한동안 수북하게 쌓인 집더미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 집을 저기 앞에 보이는 시내에 버리고 오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땀을 벌벌 흘리면서 여태껏 썰어놓은 집을 시내에 버리고 오라니요 그렇게 시내에 버릴 집이라면 왜 썰게 하신 걸까요? 정말 시내에 버릴 생각이셨다면 그냥 내다 버려라 하실 것이지 말입니다 아이는 말했어요 선생님 이걸 모조리 저 시내에 버리라고요? 뭔 소리인지 쇳내는 도무지 알아먹을 수가 없구만요 선생의 표정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그래 저 시내에 모조리 내다 버리고 오너라 어서 다시 한번 선생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수북하게 쌓여있는 집더미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까지 했지요 그래 이 집을 시내에 버리면 시내물이 아주 맑고 깨끗해져서 그물로 농사를 짓고 소에게 먹이면 농사도 잘 되고 소도 힘이 세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왜 집을 시내에 버리면 물이 깨끗해지지?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냥 시내물에 실려 한없이 흘러가기만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데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조선 천지에서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다 이유가 있겠지 또 알아? 정말 시내에 집을 버리면 물이 깨끗해져 농사도 잘 되고 소에게도 힘이 될지 이렇게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는데 어느새 선생은 손수 집을 삼태기에 삼아 시내가로 향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해야 할 일을 어찌하십니까? 송구합니다 하지만 선생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시내가로 향했습니다 물론 집이 가득 담긴 삼태기를 들고서 말이에요 선생은 집을 한 움큼씩 손에 쥐고는 시냇물에 천천히 뿌렸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들리는 이런 소리를 내면서 말이에요 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헣 아이는 그저 선생이 하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글쎄 선생이 손수부린 집이 하나 둘 푸른빛의 물고기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이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선생의 손에서 빠져 시내로 떨어진 집은 그 순간 푸른빛의 물고기로 변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요술 같은 일을 지켜보다가 조금 정신을 차린 아이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조화입니까? 선생님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마지막 남은 집 한 오라기까지 다시 내 흘려버리신 겁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푸른빛의 물고기로 변했지요. 선생은 세차하게 물기를 헤치며 나아가는 물고기들을 말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푸른빛의 물고기를 공치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종종 먹는 꽁치 말이에요. 원래 공치는 그런 시내에 살 수 없는 물고기인데 그 이후로는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공치가 생겨난 곳, 공치가 난 곳, 공치가 난 시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지천이라는 지명이 생겨나게 된 거랍니다. 도담 삼봉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더 우애가 좋아서 힘든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서로 아껴가며 사이좋게 살았대요. 그 두 집안 사이에는 오래전에 심어놓은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집안의 어른들이 서로의 우애를 더욱 뜻깊게 하기 위해 기념으로 심어놓은 나무였지요. 나무를 심고 나서 첫 가을 드디어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두 집안 사람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감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내일 다같이 모여 저 감을 따먹도록 하지. 그래 그렇게 하지 아주 맛있겠는걸. 두 집안의 어른들은 그런 말을 나누면서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잠을 자고 일어나 모두들 마당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할 감이 모조리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혹시 자네 집에서 아무 얘기도 없이 따간 거 아니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나? 그런 말을 먼저 꺼내는 거 보니까 오히려 자네 집안이... 수상한데? 두 집안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밤중에 도둑이 모두 따간 걸 거예요. 하지만 두 집안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계속 다투기만 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는데 다음 날부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쪽 집에 닭이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한쪽 집에 강아지가 사라지기도 하고 아마 감을 모조리 훔쳐간 도둑의 짓이겠지요? 하지만 두 집안 사람들은 서로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계속 다투기만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우회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런 우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나 봅니다. 서로의 감정만 더 크게 상처를 내며 싸웠어요. 결국에 두 집안은 원수지간이 되었지요. 그 두 집안에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내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싸움 때문에 아이들까지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나 청년이 되었어요. 두 아이 모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과거시험에 합격을 했지요. 이미 두 집안 모두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대였어요. 그때는 과거시험에 합격을 하면 관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아니 한 청년은 영월의 원님으로 다른 청년은 단양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영월이나 단양은 모두 산수가 좋고 인심이 좋아 살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두 청년 아니 두 원님은 각각 자신이 맡은 지방의 일을 아주 성실히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양 원님은 이런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영월 원님이 바로 원수지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어린 시절 둘은 아주 친하게 지냈지만 그때는 그런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나 봅니다. 단양 원님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영월 원님을 꼭 혼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엄청나게 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당장이라도 천지를 날려버릴 것처럼 울려댔습니다. 강이 넘치고 산이 무너지고 아무튼 무시무시한 재해였습니다. 단양에 그렇게 엄청난 일이 생겼으니 가까이 있는 영월도 안전하지는 못했겠지요. 며칠 동안 무시무시한 비바람이 불고 난 다음 날 단양 원님은 마을에 얼마나 큰 피해가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 순찰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른 들판 중간에 전에 없던 커다란 산뽕우리 세 개가 생겨난 겁니다. 원님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엄청 놀랐지요.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어도 그렇게 커다란 산뽕우리가 생길 리 없잖아요. 이게 무슨 조화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단양에 새로 생긴 그 산뽕우리는 영월에서 떠내려왔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단양 원님은 곧장 영월에 사람을 보내 확인을 해보았지요. 그랬더니 정말 영월에 있던 산뽕우리 세 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희한한 노릇이지요. 아무튼 단양 원님은 자신들이 산을 옮겨놓은 것도 아니고 저절로 생긴 것이니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월에서 사람이 왔어요. 원님, 저기 보이는 산뽕우리는 원래 저희 영월에 있었던 산뽕우리입니다. 영월에 있던 것이 단양으로 떠내려왔으니 그에 갚아는 돈을 내셔야 한다고 저희 영월 원님이 전해드리라 했습니다. 그때 단양 원님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영월 원님이 바로 자신의 집안과 원수를 진 그 집안의 아들이라고 화가 막 치밀기 시작했지요. 네 이놈, 저 산을 우리가 옮겨놓은 것이냐 저것들이 저절로 저리된 것을 어찌하라는 게야 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내 원님께 전해 아마 단양 원님이 원수의 집안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영월 원님도 그 기억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나 봅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산뽕우리에 갚아가는 돈이나 물건을 내놓으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영월에서 생기는 특산물은 전혀 받아 쓰실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월에서 생기는 몇몇 물건들은 단양 지역에서는 전혀 나지 않는 것이라 영월 원님은 이것을 빌미로 단양 원님을 혼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단양 원님은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신의 고짓만으로 고장 사람들이 불편을 입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단양에 생긴 그 산뽕우리는 그 산뽕우리는 아주 아름다웠고 산삼같이 값진 것들이 아주 많이 생겨나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니 산뽕우리 값을 세매주고 마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었지요. 경치도 좋고 몸에 좋은 산삼이나 더덕 같은 값비싼 식물들이 아주 많이 생기는 산을 얻게 되었으니 돈을 세매주며 그냥 꾹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 소문은 영월 원님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 산뽕우리가 영월에 있을 때는 별로 쓸모가 없는 산이었습니다. 볼품 없고 쓸모 없는 나무들만이 있고 특별하게 나는 나물 같은 것도 없었지요. 아마 비바람에 쓸려 내려가는 동안 생긴 변화였나 봅니다. 물론 산뽕우리에 갚아는 돈을 받고는 있지만 이거 손해잖아. 예전에 집안 원수를 갚는 기본으로 벌인 일이지만 그때는 그때고 이렇게 손해를 볼 수는 없는데 그 산은 원래 우리 영월 땅에 있던 거잖아. 영월 원님은 한참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지금 받는 돈으로는 부족해. 부족하고 말고 그 산뽕우리 들에서 생기는 산삼이며 더덕 같은 것들이 얼만데 남 좋은 일을 시킬 수는 없지. 그래, 돈을 더 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영월 원님은 단양에 다시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받는 돈으로는 부족하다고 저희 원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시는 돈의 열 배를 더 주셔야겠습니다. 단양원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 산뽕우리에서 산삼과 더덕을 캐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잘 가꾸고 있는 게 누구인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한참 무통을 치다운 단양원님 머리에 갑자기 좋은 생각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 열 배를 달라고. 좋다. 그럼 그 산뽕우리 들을 다시 너희 영월 땅으로 떼어가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주던 돈도 줄 수 없다. 한 푼도 줄 수 없어. 영월 원님은 그런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커다란 산뽕우리들을 옮기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나야 되는 거랍니다. 좋은 친구는 아무리 큰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큰 재산이랍니다. 용왕의 낚싯바늘 오성대감 이항복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오성대감에게 시골에서 글공부나 하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진처사가 찾아왔습니다. 진처사는 비록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학식과 덕막이 있는 사람이라 한양에서도 제법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처사는 오성대감에게 아주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백두산 용왕을 만나 용왕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백두산 천재로가 용왕을 만나보았는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니 특별히 이상한 곳은 없는데 목구멍에 글쎄 커다란 낚싯바늘이 걸려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손을 넣어 빼주었지요. 그런데 보답을 하겠다기에 그 낚시를 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낚시는 주질 않는 겁니다. 그 낚시는 보통 낚시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어떤 낚싯데요? 들어보니 꽤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낚시는 주로 용 따위를 잡는 데 쓰는 것인데 명나라 이어송 집안의 보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어송이요? 이어송이란 말에 오성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 이어송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힘이 약한 조선 조정에서는 명나라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어송은 전쟁이 끝난 지금도 제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조정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대감을 찾아온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어송이 아직도 제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를 삼킬 구실을 만든다기에 대감과 상의해보려고 온 것입니다. 진처사 고맙소이다. 어서 얘기나 계속해 주시지요. 이어송 아비가 백두산 천지에 낚시를 왔다는 겝니다. 그리고는 낚시를 들이웠는데 그만 그 용이 낚시를 물은 거지요. 그렇지만 다행히 끌려나가지는 않고 낚시만 목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낚시를 받아오셨습니까? 아무래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 못 주겠다는 걸 억지로 베았다시피 가져왔습니다. 딴 사람보다는 대감에게 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어송의 가보를 손에 넣은 오성대감은 그 물건을 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어송은 전쟁이 끝난 뒤 조선 조정을 괴롭히는 재미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와준 걸 구실로 삼아 어떻게든 조선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한대 조선 조정에는 아무리 봐도 이양복보다 나은 인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송은 바른말 잘하고 자기 속셈을 훤히 읽고 있는 것 같은 오성대감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무턱대고 오성대감 집을 찾아간 이어송은 바둑을 두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난데없이 조선에는 꽤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오성대감은 이어송의 속을 알 수 없어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먹고 놀기만 좋아하는 명나라 사람보다야 낫겠지요. 말 속에 뼈가 있다고 두 사람은 그냥 주고받는 말 속에도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면 내 부탁 하나쯤은 쉽게 들어줄 수 있겠지요. 이어송의 말에 오성대감은 속으로 쾌제를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진처사가 준 낚시를 쓸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지요. 딴 게 아니라 우리 선친이 백두산에 낚시를 가셨다가 낚시를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 없을까 해서 말이요. 아니 그 정도라면 명나라 사람들을 쓰지 그러십니까? 제 부하들을 몇몇씩 보내봤지만 찾지 못해서 그럽니다. 아주 오래된 우리 집안 가보라 꼭 찾아야 합니다. 오성대감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물속에 있는 낚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그러나 힘은 써보리다.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장군이 우리나라에 베푼 은혜도 있고 하니 찾아보지요.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하인들은 냉큼 방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백두산 용왕에게 편지를 한 장 써줄 테니 빨리 다녀오도록 해라. 이어송은 오성대감이 하인들에게 편지 건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조성국 대신 이항복 백두산 용왕 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이어송은 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놈이 대단한 놈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구나. 네가 그걸 찾아? 오성대감은 그런 이어송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연하게 바둑만 두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하인들은 미리 오성대감과 짠대로 주막에 앉아 실컷 술을 먹고는 어둑어둑 해가 넘어갈 때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백두산을 다녀왔느냐 그거 뭐 거리가 얼마 됩니까? 더 먼 곳에 심부름을 보내십시오. 하인들과 오성대감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며 이어송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한양에서 백두산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벌써 갔다 오다니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전해주었더니 이걸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오성대감에게 조그만 주머니를 하나 주었습니다. 오성대감은 주머니를 봤더니 별 생각 없이 이어송에게 건넸습니다. 자, 여기 장군이 찾던 게 있습니다. 아니, 여기 낚시가 들어있다는 말이오? 내가 열어보지 않았으니 잘은 모르겠소. 난 백두산 용왕은 아니니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고 내가 보낸 편지의 답이니 장군에게 필요한 게 들었을 거요. 이어송은 당장 열어보기가 못해 잠시 머뭇거리며 두던 바둑을 끝까지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둑을 두면서도 이어송의 마음은 온통 주머니에 가 있었습니다. 설마 지가 낚시를 얻었을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 선뜻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장군 도대체 그 낚시가 어떻게 생긴 건지 구경 좀 합시다. 오성대감이 넌지시 주머니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어송도 사실 주머니 속이 궁금하던 차라 오성대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토록 찾기 힘들었던 낚시가 들어 있는 겁니다. 이어송은 믿어지지가 않아 자기 주머니에 소중히 간직했던 끊어진 낚시줄을 꺼내 맞춰보니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어송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대감 난 대감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모르고 그동안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백두산 용왕과 편지 한 줄로 마음이 통할 정도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던 낚시를 찾아주셨으니 내일이라도 이 나라를 떠나야 겠습니다. 이어송은 오성대감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니 좀 더 노시다가 쉬지 않고 아닙니다. 내일 떠나려면 선조임금을 배아래 하겠기에 장군 우리 조정에서도 그동안의 도움에 보답하는 뜻에서 선물이라도 준비해야 겠는데 하루정도 더 있다가 가심이 어떨지 아니 제게 이 이상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도망가다시피 일어서는 이어송을 바라보며 오성대감은 빙글에 웃었답니다. 선화 공주 옹기종기 초가집이 모여있는 산기슬겐 냇물이 냇물이 휘돌아갑니다. 냇물이 꼭 누군가 도란도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처럼 돌돌거리며 물이 흐릅니다. 이 냇물 속엔 많은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냇물이 너무 맑아서 물속의 돌멩이들이 환히 보입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고 돌아오는 아저씨들은 여기서 손발을 씻고 물을 마신 뒤 집으로 가지요.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저니다. 초가집 굴뚝마다 새하얀 연기가 빨갛게 노을이 지는 저녁 하늘로 가느다랗게 피어오릅니다. 초가집 굴뚝마다 새하얀 연기가 빨갛게 노을이 지는 저녁 하늘로 가느다랗게 피어오릅니다. 아마 집집마다 저녁밥을 짓고 있는 모양입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오기라도 한 모양입니다. 삽살게 짓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여기가 서동에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서동이라는 이름은 말을 캐서 먹고 살았다고 해서 한자로 말을 뜻하는 서자와 아이를 뜻하는 동자를 붙여 지은 이름입니다. 이 마을은 백제의 서울인 부여의 남쪽 끝 머리 산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서동의 아버지는 서동이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몹쓸 전염병이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갈 때 서동의 아버지도 그만 그 병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열흘이 넘게 열이 펄펄 끓고 약도 받아 넘기지 못하더니 결국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의 절반이 이때 전염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지요. 그때부터 서동은 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산속을 돌아다니며 말을 캐다가 장에 내다 팔아 그것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서동도 어느덧 열 살이 되었어요. 이제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자랐다고 생각한 서동은 어머니 혼자 너무 고생하시는 것만 같아 자기도 일을 하겠다고 어머니를 졸라댔습니다. 어머니 머리엔 흰머리가 하나 둘 섞여갔습니다. 이마와 볼엔 굵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서동은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대견스러웠지만 서동이 아직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일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서동이 일을 하겠다고 졸을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하고 나였지요. 얘야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단다. 기운이 없어서 말을 캐는 힘든 일은 할 수가 없어. 조금 더 자라고 조금 더 기운이 생기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단다. 서동은 답답해서 주먹으로 가슴을 칩니다. 어머니 저는 어리고 몸집도 작지만 기운은 세단 말이에요. 그까진 막히는 일쯤은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우리 마을 대장인 것도 모르세요? 저는 이제 클 만큼 다 컸다 구요. 사실 서동은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몸집은 작지만 아주 날쌔지요. 그래서 간혹 몸집이 큰 아이와 싸움이 붙어도 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말도 잘합니다. 노래도 아주 잘합니다. 책도 제일 잘 캐고 물고기 잡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서동이 대장하는 것에 불만이 없습니다. 이런 서동을 어머니는 너무 어리게만 보는 것 같습니다. 서동아 내가 정 이 에미를 도와 일을 하고 싶다면 저 맷돌을 들어보아라. 맷돌을 들 수만 있다면 내일부터라도 같이 일을 하도록 하겠다. 화가 나서 토라져 있는 서동에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동은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어머니 맷돌은 너무 무거워요. 어머니도 잘 못 드시잖아요. 소금단지를 들어보는 걸로 결정해요. 안된다. 맷돌 하나 들지 못하면서 어떻게 매일같이 말을 캐서 내다 파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서동이 가벼운 소금단지로 받고자고 사정해 보았지만 어머니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서동은 맷돌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좋아요. 어머니 들어보겠어요. 서동은 맷돌 앞으로 다가서서 야 파고 기압을 넣었습니다. 서동의 하는 꼴이 재미있어 어머니의 눈가에 웃음이 맺혔지요. 그러나 서동이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봐도 맷돌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봐라 넌 아직 너무 어리다니까.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동은 약이 잔뜩 올랐어요. 오늘은 저녁밥을 조금밖에 안 먹어서 그래요. 내일 저녁에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내일은 꼭 제가 이기고 말 거예요 어머니. 그래 서동아 내일 밥을 많이 먹고서 다시 해보렴. 어머니는 재미있어서 서동의 약을 바짝바짝 더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지 못한 맷돌을 내일이 된들 들 수 있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동은 영 자신이 없습니다. 그날 밤 서동은 걱정이 되어 잠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새 뒤척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어머니는 말을 캐러 산으로 갔습니다. 서동은 혼자 방 안에서 맷돌을 드는 연습을 했지요. 오늘은 아침밥도 많이 먹었습니다. 기운이 빠질까봐 마려운 똥도 억지로 참았지요. 낑낑거리며 맷돌을 들어보지만 어제 저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자꾸만 힘을 써봅니다. 너무 힘을 써서 얼굴이 새빨개졌지요. 콧등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허리가 뻑져지근하고 손바닥이 맷돌에 긁혀 확확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보이질 않습니다. 서동은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괜히 힘만 빠지고 배만 고프네. 밥 많이 먹고 똥도 안 누웠는데 소용이 없잖아. 어떡하지 오늘은 꼭 맷돌을 들어 올려야 하는데. 서동은 점심때까지 방 안에서 뒹굴뒹굴 굴러다니면서 궁리를 해보았습니다. 옳지. 갑자기 서동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무슨 좋은 소라도 생긴 걸까요? 저녁 무렵 어머니가 말을 한 자루 가득 채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동의 얼굴에 빙글빙글 웃음이 떠날 줄을 모릅니다. 이상해서 어머니가 물었어요. 예 서동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니? 어머니도 참 저한테 언제 나쁜 일이 있는 거 보셨어요? 이 서동에게는 언제나 좋은 일만 생겨요. 서동은 이상한 듯 바라보는 어머니에게 웃음을 지으며 작은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 즐거운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었습니다. 원해도 실업기는 어머니는 빙긋 웃으며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서동은 어머니 앞에 바싹 다가앉았어요. 어머니 오늘 다시 한번 해봐야지요? 뭘? 어머니는 그새 어제 저녁 일을 잊으셨나 봅니다. 뭐긴요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맷돌을 들어보기로 했잖아요. 그랬던가 어머니는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하루 새 얼마나 기운이 세워졌는지 한번 볼까 물론 오늘은 저녁도 실컷 먹었지. 어머니는 여전히 서동을 놀려댔습니다. 서동은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잔뜩 안고 들어봤어요. 그게 뭐니? 힘이 부족할 땐 머리를 써야지요. 서동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묻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기다란 막대기 하나 튼튼하게 꼬인 새끼줄 한 다발 그리고 커다란 통나무를 내려놓았습니다. 새끼줄로 맷돌을 꽁꽁 묶은 다음 막대기를 빠지지 않게 새끼줄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는 맷돌 앞에 통나무를 놓고 그 위에 막대기를 걸쳤습니다. 낮 동안의 연습을 많이 해보았는지 실수 없이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어머니 잘 보세요. 서동은 씩 웃으며 막대기 끝을 힘껏 누릅니다. 맷돌이 막대기 끝에 매달려 번쩍 들어 올려 졌어요. 서동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맷돌을 들어 올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서동이 들었던 맷돌을 내려놓을 때까지 가만히 지켜만 보았습니다. 어때요 어머니 맷돌을 거뜬히 들어 올리는 것 잘 보셨지요? 내가 전 그렇게 예배를 도와 일을 하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내일부터 함께 산으로 가도록 하자꾸나. 서동은 기뻐서 방안에 펄쩍펄쩍 뛰어 다녔습니다. 다음날부터 서동은 매일같이 산으로 올라가 어머니와 함께 말을 캤습니다. 그리고 말을 지게 지고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서동은 꾀가 많고 부침성이 좋아 어머니 혼자 일할 때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서동이 이제 다 컸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점점 어머니가 하는 일이 줄어들고 서동이 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어요? 막 해는 일이 여간 힘에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서동이 도맡게 되었지요? 이제야 겨우 어머니를 편히 모시는구나. 서동은 어머니를 편히 모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방 안에만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볕이 조금 선선한 아침 저녁으로는 텃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밥 지으랴 빨래 하랴 여전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지요. 너무 오랫동안 힘겨운 일을 하며 살아온 어머니였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안 하고 방 안에 누워 있으려면 조미 쑤셔오고 도무지 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손자가 있어 재롱을 보는 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 무슨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동의 턱과 코밑도 이젠 제법 거뭇거뭇 되졌습니다. 수염이 도단한 것이지요. 목소리도 검은고에 제일 굵은 줄에서 나는 소리처럼 묵직해졌습니다. 간혹 장에 오가는 길에 처녀라도 만났다 하면 괜히 얼굴이 훅훅 달아오르고 가슴이 방망이지라는 것처럼 띕니다. 물론 어머니 젖을 만지며 자는 버릇도 벌써 떼어버렸습니다. 전에 없었던 이런 이상한 일들은 서동이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이지요. 어머니는 아들을 장가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처녀가 근방에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틈만 생기면 아들에게 색시감 좀 찾아보라고 닥달을 냈습니다. 얘야 너도 이제 장가 될 나이가 되었으니 빨리 색시감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걱정 마세요 어머니 착하고 일 잘하는 처녀를 구해올 테니까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딱히 보아둔 색시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동은 자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색시감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데려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은 말을 팔러 장으로 가는 길에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장가를 든다. 어떤 색시감이면 좋을까? 무엇보다 마음씨가 고와야 해. 그리고 나와 함께 일을 해야 할 테니까 몸도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렇지 무엇보다도 서로 위해주고 감싸줄 수 있어야 해. 생김새가 이쁘면 더 좋겠다. 서동은 자기가 하는 생각이 재미있어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잔나무가 우거진 숲속에서 지저귀는 산새도 서동이 하는 생각을 알고 웃는 것만 같습니다. 장이 가까워지면서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 살아오는 사람 구경 나온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조와 기장을 팔러가는 솔개마을 아저씨 자루에 닭을 넣어 팔러가는 영길이 떡을 해서 머리에 입고 가는 할머니 서동은 만나는 사람들과 그간 잘 지냈느냐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서동은 말을 호미와 사보로 바꾸려고 합니다. 연장이 너무 오래되어서 녹이 쓸고 무뎌 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쇠보치가 아주 귀하기 때문에 말을 한 자루는 가득 주어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서동은 장날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무슨 재미난 소식이 없나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기웃거려 본 서동은 주막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막집 멍석 위엔 아저씨들이 빙 둘러 모여 막걸리를 걸치면서 비가 좀 더 와야 할 텐데 하며 농사 걱정을 랍니다. 그 후 서동은 말을 대장 간으로 가지고 가서 호미와 사보로 바꾸었습니다. 좋은 걸로만 가지고 와서 그런지 대장 장이가 쉽게 바꾸어 주었지요. 이제 짐이 없으니 빈 지게를 지고 마음 편히 돌아다녀도 됩니다. 물건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하다가 떡 학장사 할머니한테 기장떡을 한 개 사서 점심 끼니를 때웠지요. 그때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신라의 셋째 공주님이 그렇게 마음씨가 비단 같다며 그걸 이제 알았나 작년 가뭄때는 성밖에서 굶어죽은 어린아이를 보고 자기도 며칠을 굶었다지 아마 그런 공주님이 세상에 어디 있을 법이나 한 일이야 매일같이 좋은 옷에 만난 음식 어려움 하나 모르고 자랐을 텐데 얼굴도 그렇게 예쁘게 생겼다지요. 서동은 떡을 먹으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색시감이잖아 마음씨 곱고 일 잘하고 게다가 얼굴까지 이쁜 그날 말고도 서동은 여러 차례 선화 공주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서동은 선화 공주를 색시로 맞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선화 공주는 신라의 공주였습니다. 게다가 서동과 같이 오두막집에 사는 가난뱅이가 공주를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였지요. 그 후 서동은 서라벌로 떠났습니다. 서라벌에 온 서동은 선화 공주를 만나기 위해 궁궐 앞에서 몇 날 며칠을 서성거렸지요. 그러나 선화 공주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신라의 임금이 선화 공주가 공주의 몸으로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밖으로 나가서 가난한 백성들과 어울리는 게 못마땅해서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선화 공주는 벌써 몇 달째 자기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서동이 아무리 기다려도 공주를 만난다는 건 불가능했지요. 서동은 그 이후에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동네에서 아이들과 만나서 계속해서 놀기만 했습니다. 대체 무슨 좋은 생각일까요? 서동은 아이들에게 어떤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착하고 예쁜 선화 공주님 밤마다 몰래 성에서 나와 은은한 달빛 아래 서동님과 손잡는 걸 보았네. 서동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곡을 붙인 노래는 이런 가사였습니다. 아이들은 마가 자꾸 먹고 싶어서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서동을 따라 다녔습니다. 어느새 이 노래가 온 나라에 퍼졌어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 농부들도 그 밖의 모든 어른들도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서동의 계획대로 일이 척척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공경에 빠질 사람은 다름아닌 선화 공주였지요. 가뜩이나 임금에게 밉게 보여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있는데 이 노래가 아버지에게 알려진다면 무슨 불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화 공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궁궐 안에까지 노래가 퍼졌고 신하들은 낯빛이 변하여 임금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넘겨서는 안 돼 줄라래 옵니다. 임금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선화를 이리 끌어내오지 않고 못들 하고 있느냐 선화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 앞에 끌려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말했지요. 임금은 분노를 가까스로 눌러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밤에 몰래 나가 누구를 만나고 왔느냐 무슨 말씀이 온지 서동이란 자를 아느냐 모릅니다. 임금은 더 화가 머리끝까지 지밀어 올랐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여봐라 밖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를 아무나 하나 데려오너라. 신하가 웬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임금은 그 아이에게 노래를 시켰어요. 노래를 듣고 있는 선화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래도 잡아떼 테냐 정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어주는 사람은 없고 아버지의 화만 독굴뿐 이었습니다. 선화는 생각했어요. 그래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데 이렇게 답답한 궁궐에서 갇혀 사느니 마음씨 좋은 농부들과 함께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쫓아낸다 해도 두렵지 않아. 선화는 쫓겨나도 좋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선화는 그 자리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성박교로 쫓겨났습니다. 선화는 쫓겨난 후 성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있는 몇백년이 묵었다는 느키나무 아래 혼자 서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착한 백성들과 어우러져 살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선화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선화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휘영청 둥근달이 떠올랐습니다. 선화는 무작정 발길을 옮겼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서쪽으로 난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선화를 몰래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서동이지요. 서동이 노래를 만들어 퍼뜨린 까닭은 선화를 쫓겨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만 자기 각시로 삼을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갈 곳을 찾지 못한 선화는 숲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 무서워 발이 떨어지지도 않았지요. 선화는 선화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착하고 예쁜 선화 공주님 밤마다 몰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서동이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무서웠던 선화는 사람을 만나자 무조건 마음이 놓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난 백제 땅에 사는 서동이라는 사람이오. 그럼 그 노래에 나오는 분이 바로 저입니다. 선화 공주님. 어떻게 저를 아시지요? 서동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 놓았습니다. 선화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서동도 웃었습니다. 선화도 서동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둘은 금방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어머니가 기다리는 백제 땅을 향해 밤길을 걸어갔습니다. 서동의 슬기로움과 용기가 착하고 예쁜 각시를 얻게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딸 시집 보내기 부잣집 영감이 관연한 딸을 시집 보내려고 사위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잣집 영감은 자기에게 와서 거짓말 세 마디를 할 수 있으면 딸과 백석지기 땅을 주겠다는 방을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거짓말 세 마디를 모두 통과한 총각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영감이 두 번째 이야기까지는 거짓말이라고 인정을 해주다가 세 번째에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도 항상 참말이라고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총각 하나가 찾아와서 거짓말을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은진미륙에 관한 거짓말이었어요. 저희 마을에 은진미륙이 하나 있는데 은진미륙의 모자 위에 대추나무가 아주 크게 자랐습니다. 가을이 되니 대추가 풍성하게 열렸는데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그것을 딸 방법이 마땅치 않았지요. 국리 끝에 긴 장대에 갈대를 묶어 은진미륙의 코를 간질거렸더니 은진미륙이 크게 재채기를 하지 뭡니까? 그 바람에 떨어진 대추를 모아 해마다 대추를 열말 열말넘게 수확하는데 혹시 믿지 않으실까봐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부잣집 영감은 이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덜컥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대추를 한움큼 내밀면서 다음 거짓말을 이어갔지요. 저희 마을에서는 한겨울에 세차게 부는 찬바람을 커다란 봉지 같은 데 모아둡니다. 그러고는 몹시 더운 여름날 그 봉지를 풀어 시원하게 지내지요. 부잣집 영감은 어이없이 웃으며 그 거짓말 한 번 재미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안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주섬주섬 꺼내 보였어요. 이건 제가 저희 아버지께 받은 차용증서입니다. 오래전에 영감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돈 만냥을 구워가면서 써준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번에 가면 꼭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돈을 갚으시지요. 총각이 말을 마치자 부잣집 영감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참말이라고 하자니 거금을 갚아야 할 판이고 거짓말이라고 하자니 딸을 내주어야 하였으니까요. 영감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로 인정하고 총각과 딸을 결혼시키기로 하였답니다. 그렇게 총각은 딸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박달 이야기 어느 한 지방에 박달 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박달은 매일 같이 그 공부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선비들은 모두 과거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높은 벼슬에 오를 수가 있었거든요. 어느덧 박달은 과거를 봐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달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지요. 과거를 보려면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양은 한양은 경상도에서 엄청 먼 곳이었어요. 지금처럼 자동차나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한양까지 가려면 한 달가량은 걸릴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박달은 부지런히 걷고 또 걸어 한양으로 향했지요. 어느 날 박달은 지금의 제천 백운면 평동리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걷고 배가 고파 박달은 곧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여기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좀 기다리시오. 주막에는 손님들로 북적댔습니다. 박달은 평상 한켠에 앉아서 힘없이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글쎄 눈이 번쩍 뜨이지 뭐예요. 주모 곁에 서있던 한 아가씨 때문이었습니다. 뽀얀 낯빛의 삼당같은 머리를 늘어뜨린 그 아가씨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박달은 한눈에 아가씨에게 반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또 웬일인가요? 아가씨가 박달 쪽으로 사뿐사뿐 걸어오는 겁니다.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세요. 말하는 폼새도 여간 예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도 있고 박달은 아가씨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는 부끄러워 얼굴이 밝아져서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지요. 뭘 그렇게 넉넉한 놓고 쳐다보고 그러시오. 옆에 앉은 선비가 물었어요. 아까 본 저 아가씨 말입니다. 아 금봉이 말이구려 금봉이는 주모의 딸이라오. 주모의 딸이라고요? 뭘 그렇게 놀라시오. 하긴 나도 처음에는 저렇게 아리따운 아가씨가 주모의 딸이라는 걸 알고 놀라긴 했지만서도 다른 선비들도 하나둘씩 금봉이에 대해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박달은 어여쁜 아가씨가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자꾸만 아가씨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박달은 아가씨한테 단단히 반한 모양입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어요. 문지방으로 달빛이 환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박달은 자려고 누웠지만 도무지 잠을 잴 수가 없었지요. 하는 수 없어 박달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휘황청 밝은 달이 주막을 밝게 비춰주었어요. 박달은 한참 동안 마당을 서성거렸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소리가 나는 곳은 주막 뒤뜰이었어요. 박달은 조심스레 마당을 돌아 뒤뜰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글쎄 주모의 딸 금봉이가 흐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박달과 금봉이의 눈이 마주쳤어요. 금봉이는 얼른 저고리를 고름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지요? 박달은 나지막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봉은 눈물이 글썽거리며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박달은 답답하여 재차 물었지요?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런 밤에 나와 울고 있는 게요? 사실은 잠시 눈물을 훔치던 금봉은 그제서야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금봉이는 어느 대감의 여식이었대요? 물론 주모가 대감의 애첩이고 금봉이는 애첩이 난 자식이라 떳떳하게 대감의 자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감의 사랑을 듬뿍 받았답니다. 하지만 대감의 본부인이 주모랑 금봉이를 눈에 가시처럼 여겨 어찌나 구박을 하던지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주모랑 금봉이를 집에서 내쫓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모는 금봉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이곳에서 주막을 나며 살게 되었던 거라고요. 저는 밤마다 달림께 빈답니다. 대감님께서 어머니와 저를 다시 만나러 오시기를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기를 금봉이의 얼굴이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안타까운 금봉이의 사연을 듣고 나니 박달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박달은 흐느끼는 금봉이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지요. 달빛은 점점 짙어만 갔습니다. 박달과 금봉은 서로를 위로하며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느새 동이 텄어요. 아가씨 이제 날이 밝았으니 나는 과거를 보러 떠나야 하오. 내 꼭 급제를 하여 다시 돌아오겠소.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주겠소. 박달은 금봉의 손을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금봉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그러겠다고 약속했지요. 선비님께서 저를 잊지 않고 다시 돌아오실 그날만을 기다리겠어요. 내 꼭 다시 돌아오리다. 그때 우리 부부의 연을 맺고 행복하게 삽시다. 박달의 도노는 굳은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금봉은 그런 박달을 보며 마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박달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야 했어요. 안타까운 이별을 뒤로하고 박달은 서둘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아가씨 내 꼭 급제를 하여 돌아오겠소. 가는 내내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뜻대로 되기만 하지는 않는 법이지요. 박달은 그만 과거에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가씨를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박달은 차마 금봉이를 찾아갈 수 없어 곧장 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것도 모른 채 금봉이는 박달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물 흐르듯 지나가자 금봉이는 박달이 자기를 잊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금봉이를 보고 어머니는 이제 제발 그만 잊으라고 야단도 치고 달래도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감님도 저를 버렸는데 이제 선비님마저 저를 잊었으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금봉이는 헤어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괴로워 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박달이 지나간 고개 위로 휘적휘적 올라가더니 낭떠러지에 몸을 던졌습니다. 금봉이는 한 마리 나비처럼 하늘 위로 날아올라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한편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모른 채 박달은 과거 공부에 몰두해 있었지요. 과거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급제를 하여 금봉이를 찾아가리라 굳은 결심을 하며 박달은 더욱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박달은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박달은 한다름에 금봉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아가씨 내가 왔소이다. 어디 계시오? 주막에 도착한 박달은 애가타게 금봉이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박달이를 기다린 건 금봉이가 아니라 청천벽력 같은 금봉이 소식이었지요. 박달은 자신을 기다리다 그만 목숨을 끄는 금봉이의 소식을 듣고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금봉이를 불렀지만 너무 늦었지요. 박달은 금봉이가 죽었다는 그 고개를 찾아갔습니다. 선비님 울지 마세요. 어디선가 금봉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달은 얼른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어요. 고개 저 끝에 금봉이가 서 있었습니다. 박달은 금봉이를 보고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금봉이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요. 박달은 금봉이를 찾아 헤매다 낭떠러지에 다다랐습니다. 낭떠러지 낭떠러지 위로 흰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아가씨 나와 함께 가시지요. 박달은 낭떠러지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결국 박달은 금봉이를 따라 목숨을 끊고 만 겁니다. 그 후로 박달과 금봉이가 죽은 고개는 박달고개 또는 박달재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박달재를 지낼 때마다 박달과 금봉이의 슬픈 사랑을 떠올렸답니다. 장진흡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까치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돈만 많았지 욕심이 많고 아주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심술 맡기가 말도 못했습니다. 길 가다가도 아무나 보면 시비를 걸고 괜스레 트집을 잡아 싸움을 하고는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의 상투 자랑만 보여도 아이쿠 심술쟁이 간다. 그러면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갈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 스님 한 분이 까치마을에 시주를 받으러 내려왔어요. 스님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시주를 받았지요. 그러다가 부자네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부자네 집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어요. 스님은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부자는 커다란 대청마루에 누워 쿨쿨 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머슴이 쉬지 않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머슴의 이마 위로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놈아 더 시원하게 붙이지 못해? 부자는 벌떡 일어나 머슴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요. 머슴은 쩔쩔 매며 부채질을 힘차게 하기 시작했지요. 그래도 부자는 성에 차지 않는지 자꾸만 심술을 부렸습니다. 보다 못한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끼어들었어요. 나무아미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살 아니 대체 니신데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고 그러슈? 부자는 스님을 보더니 버럭 화부터 냈습니다. 저 산위에 있는 절에서 온 중입니다. 시주 좀 하시지요. 스님은 공손하게 고개를 속이며 말했습니다. 시주를 하라고? 개똥아 저 중을 넣어서 내 집에서 쫓아내라. 부자는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부자는 머슴에게 소금을 가져와 대문에 뿌려라 찬물을 뿌려 쫓아내라 야단을 쳤습니다. 스님은 찬물 바가지를 뒤집어써서 온몸이 홀딱 젖었어요. 결국 스님은 온갖 행패를 부리는 부자네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이렇게 야박해서야 참 고약한 사람이구나 저 부자와 이 마을을 따끔하게 혼내주어야 겠군. 스님은 부자네 집을 나오며 중얼거렸지요. 저 스님 스님 누군가 스님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류신지요. 스님 용서하시지요. 저의 아버님이 큰 신뢰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이 여인은 부자의 며느리였어요. 사실 부자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장가간 첫날 밤에 그만 죽고 말았지요. 시집 가자마자 남편을 잃은 며느리는 부자를 정성껏 모시며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예의 바르고 착해서 마을 사람들이 무척 좋아했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되는 부자는 며느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구박만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스님이 부자한테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흰쌀 한 마리를 챙겨서 이렇게 스님을 쫓아온 거였습니다. 스님은 며느리가 내미는 흰쌀 보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생각했지요. 정말 착한 며느리로구나. 며느리는 스님께 시주를 한 뒤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은 마주보고 인사를 하면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며느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뜬금없는 말에 며느리는 말똥말똥 눈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스님이 다시 한 번 물었지요. 그제서야 며느리는 다소곳이 두 손을 합장하면서 네.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요.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그대로 하십시오.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며느리 내 당신의 시아버지를 보면 호의를 베풀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두신 며느리 면허님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군요. 제게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이분 후 그대로 저를 따라오십시오. 네? 스님을 따라오라고요? 예.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목소리에 힘을 주어 대답했습니다. 네. 따르겠습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스님은 마을 어귀를 돌아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스님을 따라 마을을 빠져나갔지요. 스님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산 등성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스님을 따라가면서도 며느리는 마음이 복잡했지요. 막상 스님을 따라 길을 나서기는 했지만 자기가 살던 집이랑 사람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쉬었다 가면 안될까요? 며느리가 잠시 발을 멈추려 할 때 였어요. 스님은 무사한 얼굴로 며느리를 호통치고는 쉬지 않고 산 꼭대기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하는 수 없이 스님을 쫓아 부지런히 산 위로 올라갔지요. 산 아래에서부터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린 건 바로 그때 였습니다. 이럴 수가. 저 아래를 내려다보니 커다란 물이 마을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집이란 길이랑 나무들이랑 모두 물에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며느리는 너무 놀라 입을 담을 수가 없었지요. 산 중턱까지 물이 차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겨버려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말았지요. 아버님 며느리의 안타까운 울음소리도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세상에는 스님과 보좌 며느리만이 살아남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지금 우리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스님과 며느리 그 두 사람이 올라갔던 곳이 바로 음성군의 종지산 종지봉 이라고 합니다. 그때 부자가 살았던 까치마을에는 물난리 이후로 깊고 깊은 늪이 생겼습니다. 까치마을의 장지 늪이 바로 그것 이랍니다. 감사의 명판결 이종한이 이종한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친구 정일중이 몹시 가난하게 살아서 이종한은 끊임없이 돌보아 주었어요. 정일중이 오면 후하게 대접했고 가려하면 굳게 만류하였습니다. 몇 년째 그렇게 지내며 우정이 절로 돋아왔지요. 하루는 이종한이 정일중에게 무릇 궁하면 통하는 법이거늘 제 몸 건사 궁리를 하지 않나 라고 하니 정일중이 맨손에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종한이 정일중에게 천금을 주고서 도붓 장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정일중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여 몇 년 되지 않아서 만금의 재산을 이루어 온 고울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이종한은 그 뒤로 날이 갈수록 살림이 기운 나머지 도리어 초년의 정일중처럼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종한이 정일중의 집을 찾아가자 정일중이 처음에는 좋은 낯으로 대접하였어요. 몇 번을 더 찾아간 뒤로는 등한시 하더니 끝내는 냉랭하게 대하다가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이종한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말했어요. 당초에 자네 신세가 어떠하였던가 내가 자네의 가난함을 불쌍히 여겨 청금을 주어 이런 불을 이루게 해주었거늘 이제와서는 도리어 은혜를 원수로 여기는가 그렇다면 내 본전을 돌려받아야겠네. 정일중이 말하였습니다. 자네가 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왜 관하에 올리지 않는가 이종한이 말하였어요. 내가 자네에게 후위를 베풀어 청금을 주었으니 애당초 돌려받고자 하지 않았네. 어찌 증서가 있겠나. 이제 보니 자네 악독한 마음 씀씀이가 해괴하기에 돌려받으려 하네. 마침내 이종한이 가명에 가서 청원하였는데 가명은 정일중에게서 뇌모를 받고 청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종한이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길에서 통곡하였어요. 그때 어떤 도붓장수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종한이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다가 도붓장수가 체근하자 그제야 사실대로 대답하였습니다. 도붓장수가 말했어요. 옆에서 이야기를 듣는 나도 오히려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으니 더구나 당사자야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경상감사 정만석이 이름난 관리라 하니 거기 가서 하소연해보시지요. 관하라는 도의 사건은 아니라도 격분하게 되면 반드시 명쾌하게 헤아려주실 것입니다. 손에 가진 돈이 없어 경상감형까지 갈 도리가 없소이다. 그 사람이 보짐을 풀어 여덟 양을 내주고서 말했습니다. 이 돈이면 다녀오시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종한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돈을 받고는 경상감형으로 가서 하소연하였습니다. 경상감사 정만석이 웃으면서 다른 도의 송사를 내가 어찌 맞겠는가 몰러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하인을 시켜 그를 데려가 접대하면서 자신의 분부를 기다리라고 하였지요. 형리에게는 사형에 처해질 옥중의 도적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만약 전라도 어느 고울에 사는 정일중을 공범으로 끌어들인다면 내가 살아날 길이 생길 것이다. 도적이 과연 정일중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니 경상감사가 전라 가명으로 공문을 보내어 그를 잡아왔습니다. 경상감사가 신문했어요. 내 이름이 도적의 공초에서 나왔으니 사형에 처하겠다. 정일중이 억울함을 호소해 마지 않았습니다. 경상감사가 말했어요. 듣자 아니 너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까닭없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도적질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몇 년 동안 도붓 장사를 해서 부를 이루었습니다. 빈손으로 어찌 도붓 장사를 했단 말이냐. 천량을 미천으로 도붓 장사를 하였습니다. 너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천량이라는 돈이 어디서 났느냐. 만약 한마디라도 말을 꾸며내거나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형에 저하리라. 암호 코울에 사는 이종한은 저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벗입니다. 그가 천량을 도붓 장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경상 감사가 즉시 이종한을 불러 정일중과 대면하게 했습니다. 이종한의 몫을 하나하나 찾아서 다 내어주고 나서야 도적이라는 죄명을 벗겨주었답니다. 달리미 어머니 오늘 온종일 윗마을 부잣집 밭을 매주고 품삭스로 보릿살을 두 대나 받았어요. 그래서 밥을 많이 지었으니 저녁진지 많이 드세요. 그래 힘 많이 들었겠구나. 너도 같이 먹자. 예 어머니 간장 한 종지와 나물 한 접시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밥 두 그릇이 놓여진 초라한 밥상을 마주하고 어머니와 딸이 저녁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어머니가 밥을 한 숟가락 뜨면 그 위에 딸이 젓가락으로 나물반찬을 집어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어머니는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곤 하는 것이었어요. 젓가락질이 아직 서툰 아기에게나 해줄법한 일을 딸이 어머니에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눈은 밥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내 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어머니에게 딸은 숭룡을 한 그릇 떠줍니다. 딸은 어머니 수발을 드느라 아직 밥을 한 숟가락도 먹지 못하였지요. 탈림아 마음 마음 놓으세요. 어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배워도 피곤이 풀리고 힘이 솟는 걸요. 다른 건 다 그렇다만 내 나이 스물을 넘긴 지가 벌써 언젠데 지금껏 애미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있으니 그 생각만 하면 잠도 안 오는 구나. 어머니는 이 얘기를 하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저는 시집 같은 거 안 가요.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다. 내가 혼자 사는 한이 있어도 넌 시집을 꼭 가야 한다. 딸이 어머니 숟가락에 반찬을 얹어주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보이지 않으니 그렇게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달림이가 어렸을 때 달림이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포로가 되어 잡혀갔거나 목숨을 잃었을 것이지요. 그 전쟁에서 신라의 군대는 거의 전멸하다 시피 했기 때문에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돌아올까 해서 어머니는 시간만 나면 달림이의 손을 잡고 동구박 언덕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언덕에 앉아서 들길을 바라보았다가 내려올 때면 어머니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 달림이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났어요. 몇 해 동안을 그렇게 언덕에 올라가 앉아있다가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버렸는지 어머니는 언덕에 올라가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버지가 주로 하던 밭일 논일부터 집안 허드렛일까지 이제는 어머니 혼자서 도맡아 해야만 했지요. 날도 새지 않은 꼭두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밭으로 나갑니다. 점심때쯤 다시 집으로 와서 빨래를 하고 비가 새는 지붕을 손질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밭으로 가거나 논으로 가서 해질 때까지 일을 하지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저녁밥을 지어먹고는 달리미를 재웁니다. 이제부터는 어두운 등잔불 밑에서 길쌈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릅니다. 지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쓰러져 잠들 때까지 계속하지요. 첫 달기 울고 동이틀 무렵까지 날밤을 세우며 길쌈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농산일이 바쁜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밤만 되면 팔, 다리, 허리, 쑤시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달리미야 굶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머니는 어머니는 이렇듯 몸이 닳고 닳도록 일해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달리미도 많이 자라 열 살 남짓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집안 청소나 밥하는 일, 설거지쯤은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동안 어머니는 먹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힘겨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몸이 몹시 쇠약해졌습니다. 손은 갈퀴처럼 거칠어졌고 허리도 굽었지요. 하루종일 밭에 앉아 허리를 구부리고 일을 했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어두운 등잔불 아래서 너무 오랫동안 길삼을 했기 때문에 눈도 침침해져 앞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일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다른 날처럼 하루종일 콩밭을 매다가 해가 져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웬일인지 어머니는 달림이가 맛있게 지어놓은 감자밥을 한술도 뜨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쉬는 일이 없었던 길삼도 그날은 하지 않았지요. 달림아 내가 몸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먼저 잘 테니 울타리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어오너라. 어머니 어디가 그렇게 편찮으세요? 떼약볕에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더위를 먹은 것 같구나. 많이 아픈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말아라. 달림이는 어머니가 누울 이부자리를 깔아들이고 빨래를 거들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몸에선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얼마나 열이 심하게 나는지 더운 여름인데도 추워서 몸을 떨었지요. 달림아 달림이 아버지와 달림이를 부르며 어머니는 헛소리를 심하게 했습니다. 물수건으로 어머니의 몸을 식히고 있던 달림이는 더러 겁이 났습니다. 열도 내리지 않고 점점 헛소리가 심해져 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어나 보셔요. 달림이가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안되겠어 의원님을 모셔와야지. 달림이는 어머니의 이마에 물수건을 새로 갈아 올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원이 있는 마을까지 가려면 마을을 세 개 지나고도 고개를 두 개나 더 넘어야 합니다. 오늘따라 달도 뜨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어요. 마을 뒷산에서 도깨비라도 툭 튀어나올 것만 같아 가슴이 오그라붙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앓고 있는 어머니 생각을 하면 그쯤은 대수가 아니었습니다. 달림이는 뛰고 또 뛰었습니다. 의원을 데려오는 게 급하기도 했지만 뒤에서 누군가 자기를 잡으러 쫓아오는 것만 같아 달림이의 걸음은 더 빨라졌습니다. 얼마를 달렸을까요? 마을을 세 개 지나고 고개를 두 개 넘어 드디어 의원집 대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달림이의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계세요? 의원님 계세요? 달림이는 조그만 손으로 의원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두드리고 소리쳐 불러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나 봅니다. 의원님 문 좀 열어주세요. 울다시피 하면서 달림이가 악을 썼습니다. 걔 누구요? 그제서야 달림이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옷걸음도 매지 못한 채 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의원님 저희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냐 너희 어머니께서 어찌 되셨다고 작은 작은 말해보아라 주무시다가 열이 나고 헛소리를 심하게 하십니다. 너희 집이 어디더냐 분황사 동쪽에 있는 감나무 꼴입니다. 아니 그렇게 먼 길을 이 한밤중에 너 혼자 왔단 말이냐 예 빨리 저희 집에 가주세요 의원님 어린 것이 기특하기도 하지 이 땀 흘린 것 좀 봐 의원은 달림이가 한밤중에 그 먼 길을 달려 자기 집까지 찾아온 게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달림이와 함께 감나무 꼴로 갔지요. 의원과 함께 집에 돌아왔을 땐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선 그때까지도 열이 나고 있었어요. 의원은 어머니의 손목을 한참 동안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달림이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께서 금병에 걸리셨구나. 몸이 몹시 쇠약해 있는 데다 무리를 하면서까지 일을 많이 하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요? 울상에 된 달림이가 물었습니다. 우선 약을 줄 테니 어머니께 드시게 하여라. 그러면 열도 내리고 정신도 차리게 될 테니. 의원은 까만 환약을 몇 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이구나. 내 능력으로는 내 어머니 병을 다 낫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나중에 다른 의원을 한번 찾아가 봐라. 알겠습니다. 약값은 얼마나 약값은 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밤길을 달려온 것만으로도 약값은 다 치른 셈이니까. 의원이 돌아가고 난 뒤 달림이는 어머니의 입에 약을 넣어드렸습니다. 열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달림이는 어머니 옆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어요. 달림이는 점심때쯤 되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달림아 간밤에 내가 몹시 앓터냐. 예 의원님께서 새벽 역에 다녀가셨어요. 이젠 괜찮으실 거예요. 기운이 하나도 없고 앞이 가물가물거리는 게 잘 보이질 않는구나. 콩밭에 가서 김을 마저 매주 외워야 하는데 의원님께서 푹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은 제가 나가서 매고 오겠어요. 아니다. 너는 힘들어서 못 맨다. 그냥 놔둬라. 좀 늦더라도 내가 매야지.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미음을 쏘아올게요. 아무것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그래도 드셔야 해요. 달림이는 어머니께 미음을 쏘아드리고 물을 깃기 위해 우물로 갔습니다.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지요. 달림이는 아낙네들에게 어젯밤 어머니께서 알았던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용한 의원을 모시러 가려고 하는데 누가 좋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대골 바로 옆에 사는 의원이 있는데 약값이 비싸서 그렇지 참 용하다더구나. 다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준 적도 여러 번 있었다지 아마. 달림이는 그동안 어머니가 모아둔 돈을 챙겨가지고 그 길로 대골 옆에 산다는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달림이가 어머니의 병세를 말하자 걱정할 것 없다. 이 약 한제를 아침 저녁으로 다려드리면 곧 나을 게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약값은 아주머니들 말대로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가지고 갔던 돈을 몽땅 내주어야 했지요. 하지만 어머니 병이 곧 낫게 된다고 생각하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달림이는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약을 다려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넘어도 어머니의 몸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눈은 점점 더 침침해져서 이제 코앞에 있는 것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앉아있을 기운도 없어 내내 누워 있어야만 했지요. 달림이는 다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해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어머니를 의원에게 직접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였습니다. 의원님 전에 지어주신 약을 어머니께서 다 드셨는데도 차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의원은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고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심한걸 어쨌든 이번에 지어주는 약을 다려드리며 나을게야. 그러나 이번에도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용하다는 다른 의원도 여러 찾아가 보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습니다. 약 때문인지 저절로 나은 것인지 어머니는 차츰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침침해진 눈마는 영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평생을 안 못 보는 장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값 때문에 조금 있던 눈반마저 다 팔아버렸으니 이젠 살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어린 달림이가 품을 팔거나 남의 집 허드린 일을 도와주고 받은 곡식으로 지금까지 어렵게 두 모녀가 살아온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어머니를 모시느라 달림이는 시집갈 나이마저 어느새 넘겨버렸습니다. 그래도 달림이는 어머니를 원망하기는 커녕 따뜻한 밥새끼를 차려드리지 못하는 게 늘 마음이 아팠지요. 작년에는 물난리가 나서 온나라의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러더니 올해는 봄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 모내기조차 하지 못한 논이 많았습니다. 모내기를 했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니 벼가 제대로 자랄 까닭이 없습니다. 벽뿐만 아니라 모든 곡식이 바싹바싹 타들어 갑니다. 이틀 동안 큰 흉년이 들었으니 어딜가나 사람 사는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거질나 도둑이 곳곳에 들끓었고 먹을 것이 없어 아이를 내다버리는 집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독한 가뭄은 나라에서 곡식을 풀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몇 해 동안 모아두었던 곡식을 광에 가득 쌓아두고 사는 부잣집 말고는 모든 백성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달리비는 자기가 굶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어머니가 며칠씩 굶고 계신 것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집 저 집 아무리 기웃거려 보아도 달리미에게 일을 시키려는 집이 없었습니다. 가뭄이 들어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할 수 없이 달리미는 부잣집을 찾아다니며 구걸을 하였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떤 집에서는 재수가 없다고 바가지로 구정물을 뿌려댔습니다. 또 어떤 집에서는 욕만 실컷 얻어먹고 쫓겨났지요. 그래도 이 정도면 참을만합니다. 개를 풀어놓거나 몽둥이를 휘둘러 쫓아내는 집도 있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구걸을 해도 누룽지 한쪽 감자 한 개 구경하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구걸로는 어머니께 하루 한 끼도 차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달리미는 생각 끝에 아랫마을 부잣집에 찾아가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전에 몇 번인가 이 집 일을 한 적이 있어 주인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 쌀 쌀 삼식성 만 주면 평생 우리 집 종이 되겠다는 거로군. 예 그런데 한 가지 정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집에서 오가면서 일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아니면 안 못 보낸 어머니를 보살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부잣집에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벌써 며칠이 흘렀습니다. 달림이는 옛날에 달림이가 어렸을 적 어머니처럼 새벽에 집을 나와 하루종일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일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며 한밤중이 되었지요. 몸값으로 받은 쌀 삼십석을 주인집 광에 맡겨두고 날마다 조금씩 싸가지고 와서 어머니께 늦은 저녁을 차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시장하시지요? 아니다. 하는 일도 없는데 시장하긴 뭐가 시장하겠느냐. 달림이는 어머니 앞에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지 잡수세요. 어머니는 몇 숟가락 떼다 말고 상위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만 잡수세요? 왜 이 흉년의 늘 쌀밥이냐? 아랫마을 부잣집에 일거리가 많이 있어서 열심히 일했더니 주인이 절 예쁘게 보았는지 품삭슬 후하게 쳐주었어요. 이런 흉년이 이렇게 후하게 대해주다니 인심이 좋은 주인 내로구나. 그런데 전에 먹던 음식은 아무리 거칠어도 그렇게 달고 맛있었는데 요새 먹는 기름진 쌀밥은 속을 찌르는 것 같고 어째 모래알을 씹는 것만 같으니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내가 부잣집 종이 된 걸 어머니가 혹시 눈치채신 게 아닐까 하고 달림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들어 잠잘 때 알랜 소리를 몹시 심하게 하는 너를 보면 이 애미 가슴은 무너진단다. 난 굶어도 좋다만 네가 고생하는 건 차마 볼 수가 없구나. 아랫마의 부잣집 일은 그만두어라. 달림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림아 왜 아무 말도 없느냐 너 울고 있는 것 아니냐 어머니는 두 손으로 달림이의 볼을 어루만졌어요. 달림이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부잣집 종이 된 이야기를 사실대로 어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눈먼 애미 쌀밥 먹이겠다고 남의 집 종이 되었다고 이 애미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마저 없어지는구나 하나밖에 없는 딸을 종이 되게 하였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어머니는 달림이를 끌어안고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저승에 가면 내 아버지를 무슨 낯으로 보겠느냐 달림이는 어머니가 몹시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부잣집 종이 된 일을 후회하였습니다. 어머니를 가장 위하는 길은 쌀밥을 지어 배부르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마음을 편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그만 어머니와 달림이는 밤이 깊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때 뒷산에 사는 도깨비 한 마리가 심심해서 마을에 놀러 내려왔다가 문 밖에서 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도깨비는 너무 슬퍼서 태어나 처음으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어머니와 달림이는 이제 불을 끄고 잠이 들었는지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도깨비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고 마당에 주저앉아 훌쩍 거리고 울고 있습니다. 한참 만에야 울음을 그친 도깨비는 살금살금 방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서는 자기 눈가에 흘러내린 눈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어머니의 양쪽 눈에 살짝 발라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어머니는 10년이 넘도록 보지 못했던 꽃처럼 환한 달림이의 잠든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마당 한쪽 구석에 도깨비가 가져다 놓은 쌀 30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안에 달림이의 신랑감을 구해보리라 마음먹었답니다. 구사 일생한 사람 어떤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려갔습니다. 호랑이가 깊은 산위의 바위 옆에 이르러 사람을 땅에 내려놓은 다음 새끼들과 장난을 쳤어요. 그때 독수리 한 마리가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낚아채 가자 호랑이가 크게 울부짖으며 쫓아갔습니다. 독수리가 수십 볼을 날아가다가 땅으로 한 번 내려와서 새끼를 쪼아먹고는 호랑이가 오면 날아갔어요. 수십 번이나 그렇게 하는 사이에 호랑이에게 물려간 사람이 일어나서 호랑이 새끼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쪼아먹고 날아가 버리자 호랑이가 크게 울부짖으며 돌아왔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간 사람이 미처 달아나지 못해 바위 곁에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가 와서 새끼들이 죽어있는 광경을 보고 크게 울부짖으며 날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는 뛰어올랐어요. 하지만 올라갈 수 없자 곧장 서둘러 달려가서 표범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표범이 원숭이처럼 곧장 나무를 올라오자 그 사람은 급히 바지를 벗어서 거꾸로 들고는 표범 머리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표범 표범 눈앞이 보이지도 않고 주둥이가 빠지지도 않아 온몸이 바지 속으로 들어가더니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호랑이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여 그 자리에서 마구 물어 뜯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자신이 죽인 게 사람이 아닌 표범인 것을 알아차렸지요. 그래서 호랑이가 또다시 나무에 똑바로 뛰어오르기도 하고 몸을 돌려 뛰어오르기도 하는 등 남자를 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길도 못 올라가더니 점점 두세길까지 올라갔어요. 쭈그렸다 오르면서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빙 돌아 오르다가 바위에 내리박히기도 하더니 허리가 꺾이고 뼈가 부서져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호랑이가 죽은 줄 몰라서 감히 내려가지 못하다가 산말을 캐던 중이 보이자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중이 죽은 호랑이를 보고서 호랑이가 죽어있다고 말해주니 그 사람이 드디어 나무에서 내려와 크고 작은 호랑이들의 가죽을 벗겨서 가득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까지 백리쯤 떨어져 있어서 집에서는 벌써 초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으로 다시 돌아온 남자를 보고 가족들은 구사 일생한 사람이라며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요물을 물리친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집이 가난했습니다. 경공 한 자루와 경시 네 대가 집안의 대대로 전해져 왔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쏘는 법을 대략 앓고 있었어요. 명나라의 사신이 파견될 때 친구가 상사가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험한 탓에 배가 침몰하여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사행을 기피하였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아들을 다른 집에 부탁한 다음 경공 한 자루와 경시 네 대를 가지고 자원하여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사신의 배가 어느 빈 섬에 이르렀을 때 호련이 빙빙 돌기만 하고 배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섬의 신령이 한 사람을 남겨두기를 원한다고 판단하여 한 사람을 섬에 내리게 했지요. 그래도 배가 나아가지 않아 그 사람까지 내리게 하자 그제야 배가 움직였습니다. 상사가 식량과 물품을 나누어주고는 돌아오는 길에 씻고 감하고 약속하고 울면서 작별하고 떠나갔지요. 섬은 큰 뱀이 바위고래 득실대고 사나운 고래가 파도를 일으켰고 바람도 모질고 날도 추워 견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호련이 한 노인이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나에게 원수가 있는데 그가 쳐들어와 싸워야 하니 그대가 나를 좀 도와주게 하며 부탁했습니다. 본래 재능이 없고 또 무기도 부족하니 어떻게 돕겠습니까? 또한 배가 고파 기운이 없어 죽을 것 같으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그대에게 활과 화살이 있음을 알고 있네 육포 한 줄 주겠네 먹어보게나 기력에 도움이 될 걸세 부캐의 흥룡이 성질이 억세고 힘이 좋아서 해마다 끊임없이 나를 넓신 여기며 영역을 진범하고 있네 이번에 또 쳐들어오니 내일 큰 싸움이 일어나네 푸른색은 나이고 검은색은 그 놈이니 그대가 검은 놈을 쏘아 맞추게 내가 후하게 보답하겠네 그렇게 말을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이 동쪽으로 가서 노인의 원수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천둥과 벼락이 사납게 내리치고 바다의 파도가 드높이 솟구칠 때 푸른 용과 검은 용이 번갈아 출몰했습니다 그 사람이 검은 용을 겨냥하여 쏘았으나 닿지 않았고 다시 쏘았으나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화살 네 대를 헛되이 쓰고 나면 나중에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듯 싶어 그냥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노인이 와서 꾸짖자 그 사람이 말했어요 기력이 떨어진 데다가 화살 네 대를 다 허비하고 나면 나중에는 어쩔 도리가 없을 듯 하여 그냥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내가 미쳐 그 생각을 못하였네 그러면서 육포 두 줄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육포를 먹었더니 기력이 백배나 솟아났어요 다음날 그 사람이 다시 화살을 쏘니 살짝 비껴갔습니다 다시 쏘았더니 흑룡의 등마루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바닷물이 온통 붉어지고 비와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다음날 노인이 와서 절을 하며 고마워 해였어요 달리 보답할 거리가 없으니 그대가 세운 공으로 그대의 공에 상을 내리겠네 죽은 흑룡을 북쪽 언덕 위에 덮어두었네 배를 갈라 진주를 꺼내면 귀한 보물을 얻을 걸세 그리하여 그 사람이 풀을 베어다 거적을 만들어 진주를 담았는데 모두 수십 꾸러미가 되었습니다 사행갔던 배가 돌아왔으므로 구슬을 싣고 출발하려는데 배가 또 빙빙 돌기만 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지난번에 배가 돈까달근 용왕이 나를 머물게 하려함이고 오늘 배가 도는까달근 섬의 신령이 진주를 구하려 합니다 진주 꾸러미 몇 개를 바닷물에 던지자 그제야 바람이 순조로워져서 무사히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 사람이 보물의 절반을 쪼개 지위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은 나라에서 으뜸가는 부자가 되었으며 일행도 모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요물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 중에 장진읍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지요? 그 장진읍은 어찌나 깊은지 명주실 한타리를 다 풀어도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라고 전해집니다 그곳에는 요즘도 많은 낚시꾼들이 찾아 든다고 하는데요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물이 쏟아져 또다시 마을을 삼키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겁을 내면서도 낚시를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하지만 아무나 낚시를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속에 부자처럼 나쁜 사람은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을텝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